미소만 잘 지어도 괜찮은 인생 살아갈 수 있습니다 격려만 잘해도 충분히 많은 사람들을 돌아볼 수 있는 힘이 우리들에게 생깁니다 그래서 오늘 서로 인사 나눈 것처럼 당신의 미소가 내게 힘이 됩니다 당신의 격려가 나를 돌아보게 됩니다 이런 약속을 기억하시고 미소와 격려로 교제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전년병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함께 모여 예배하고 기뻐했던 날이 까마득한 옛날처럼 느껴집니다 교제하며 일상생활을 했던 그 시간들이 참으로 두려워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제가 일부 예배 때 함께 인사를 하는데 주먹으로 이렇게 인사를 하는데 어머, 이제 주먹으로 인사하기도 두려워요 그래서 옷과 옷을 부딪히면서 인사한 일이 있습니다 참 두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매우 힘든 순간순간이 찾아옵니다 그러니 경제적으로 힘들고 만나기도 힘든 상황 가운데서 외로움만 깊어가는 코로나 전년병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입에는 마스크를 쓰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잠을 자다가도 감염이 될까 해서 마스크를 쓰고 주무시는 분들이 계시다가 손 씻기를 참 잘합니다 5인 이상 금지 이렇게 해서 밥도 따로따로 들어앉아서 식당에서 먹는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참 힘들다 이런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시대만 참으로 힘든 것일까 생각해 볼 때 광야의 40년의 시간 동안에 코로나 같은 전년병이 창고라는 시대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철저히 방역을 했습니다 우리만 방역한 것이 아니라 광야 40년 동안에 철저한 방역을 했는데 래위기를 보면 래위기는 위생법을 말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대소변을 아무데나 보는 사람은 바로 죽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피부병이 걸려 있는 사람은 일주일 동안 격리해서 멀리 떨어져 있다가 피부병을 회복한 후에 참여해라 이렇게 말할 만큼 래위기는 철저히 위생법을 지키며 광야 시대에 걸어가는 그들이 전년병 속에 서로 위험한 일을 만나지 않도록 철저한 방역을 한 시대가 바로 그러한 시대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전년병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타락할 때마다 등장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민숙이 16장에 보면 고라와 함께하는 250명의 지도자들이 모세를 대적하는 일로 인해서 땅이 갈라져 그들을 다 삼켜버리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일에 백성들이 그 모습을 보고 한참 있다가 백성들이 말하기를 모세가 여호와의 백성들을 삼켰다 여호와의 백성들을 죽이게 했다라고 원망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에게 전년병을 보내서 14,700명을 죽게 한 일이 있습니다 민숙이 25장에 보면 치띠미라는 지역에 이르렀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름다운 모합 여인들과 함께 음행하고 바할신을 섬기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전년병을 그들에게 보내서 2만 4천명이 죽는 사건을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광략길을 걸어가는 그들에게 순간순간 하나님의 백성임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임을 잊어버리는 순간이 되었을 때 하나님은 어김없이 전년병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보면서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 특별히 전년병이 났을 때 그 전년병은 하나님의 백성들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라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코로나를 인하여 굉장히 힘든 순간을 살아가는 이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다면 너희들은 홀로 살아갈 수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홀로 설 수 없다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우리들에게 이 코로나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0편 91편은 민숙이에 해당되는 광야 40년에 해당되는 그러한 배경을 통해서 전년병이 왔을 때 시인이 어떻게 이 전년병을 이기느냐를 보여주면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이 코로나와 같은 어려움 경제적인 위험 물질적인 위험 또 육체적인 어려움과 관계 어려움 속에서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고 살아갈 수 있을지를 오늘 저는 본문을 통해서 그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시인 10편 기자는 인생의 벼랑 끝에 서 있습니다 전년병이 창궐한 시대에 경제적인 어려움의 시대에 어떻게 살아갈지 모르는 시대에 그가 제일 먼저 한 태도는 뭐냐?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었습니다 지금까지의 모든 관심을 뒤로하고 전년나신 하나님께 마음을 집중하는 순간을 오늘 10편 기자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아멘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오늘 10편 기자가 제일 먼저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제일 먼저 인식하기 시작했다 지금까지 걸어왔던 어떤 길보다도 내가 무엇을 위하여 살아야 되고 누구를 위하여 사는 것인가를 제일 먼저 점검하게 되니까 지존자 대신 하나님을 생각하게 됩니다 전능자 대신 하나님을 생각하며 내가 그 속에 머물고 그 속에 보호를 받을 때 가장 안전한 사람임을 그는 깨닫게 되면서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소통하고 있는 존재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힘이 없어져야 하나님을 찾게 돼 있어요 힘이 많아지면 하나님 안 찾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략길을 걸어가면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을 때도 자신이 잘해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는 줄 알았습니다 왜요? 힘이 가득 차 있으니까 그러나 전염병을 만나고 힘든 위기를 만나니까 드디어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지존자 대신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가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모습이 내게 있는지를 자신은 돌아보는 그러한 삶의 시간이 있고 나니까 드디어 입술로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2절의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생각하고 나니까 입술의 고백은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시요 요새이시요 나를 돕는 분이십니다 오늘 시편 기자가 그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고난을 만나기 전에 이 고백이 잘 안 나옵니다 내 몸에 힘이 들어가 있으면 이 고백 잘 안 됩니다 그러나 인생의 큰 문제를 만나고 나니까 지금까지 바라봤던 방향이 아닌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방향을 가게 되었을 때 드디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탕자가 다 잃어버린 후에 아버지께로 돌아왔어요 잃어버리기 전에는 아버지가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아버지가 생각나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략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을 생각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생각 안 나는 것은 내 몸에 힘이 들어갈 때 탕자가 힘이 들어가 있으니까 아버지가 생각 안 났는데 힘이 빠지니까 아버지가 생각납니다 내가 차라리 여기서 굶어 죽을 바에는 아버지께로 돌아가서 용서를 빌자 오늘 10편 기자는 자신의 인생에 큰 문제를 만나서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를 깨닫는 순간 하나님 아버지를 생각하며 그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시오 요새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하나님이심을 고복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만날 때부터 하나님은 일하기 시작한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같이 해볼까요?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만날 때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과 고난을 알고 계세요 내가 왜 고민하고 있는지 내가 왜 잠 못 이루며 안타까워하고 있는지 내가 왜 괴로워하고 있는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다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 가만히 기다리십니다 왜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표현할 때까지 내가 하나님께 강구할 때까지 기다리시다가 강구하고 사랑을 표현할 때 나를 오르만지시고 축복하시는 하나님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14절의 말씀 볼까요? 14절 말씀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 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 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즉 그랬어요 이 사랑이라는 말은 하샤크라는 그런 원어입니다 이 원어는 딱 들어붙어 있다 딱 붙어 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거리가 멀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거리가 딱 붙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건지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알면 내가 너희를 높일 것이다 15절에 보면 너희들이 강구하면 내가 응답할 것이다 너희들이 환란을 당하여 강구할 때 내가 너를 건지고 영화롭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향하여 내가 손을 내밀 때까지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힘이 있으니까 안 기다려요 호난을 만났는데도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지 않습니다 왜? 내가 견딜만 하거든요 자, 한번 옆 사람에게 인사해 볼까요? 견딜만 하시죠 이러니 하나님께 안 나오는데 하나님께 딱 붙어 있으면 하나님이 건지시리라 하나님 없으면 안 돼요 하나님 없으면 못 살아요 내가 하나님뿐이에요 하나님밖에 없으면 안 돼요 이 고백이 나오기가 너무 힘든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드디어 입술로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니면 안 돼요 같이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 아니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아니면 안 돼야지 하나님께 바짝 붙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바짝 붙어 있습니다 내가 너를 건져 줄게 라고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본문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지시고 또 이 시대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을 건지시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3절의 말씀 읽어볼까요? 3절입니다 시작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울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므로다 아멘 오늘 새 사냥꾼의 울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동물을 잡는 덫을 말하잖아요 덫에 걸린 동물은 아무리 도망가려 해도 더욱 고통이 심한 법이에요 오늘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찾아온 울무 같은 어려움 특별히 전염병 같은 심한 재앙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시고 그곳에서 허적되고 있는 우리를 건지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가 막힌 웅덩이 같은 울무를 만나고 심한 재난을 만났을 때 허적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우리를 하나님이 건져 주시겠다 5절의 말씀을 볼까요? 5절, 6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밤에 찾아오는 공포라는 것은 정신적인 공포를 말합니다 낮에 날아오는 화살이라는 것은 육체적인 고통을 말합니다 우리 인생의 정신적인 고통과 육체적인 고통 속에서 우리가 서 있을 때가 많습니다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이라는 것은 밤낮 어려움이 우리들에게 찾아온다는 거예요 밤낮 어려움이 찾아오는데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코로나를 만나면서 우리가 점점 느끼게 됩니다 우리가 마음껏 호흡했던 이 산소를 마음껏 호흡할 수 있는 것 그냥 호흡할 수 있는 것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안 되더라는 거예요 정말 우리는 절실하게 나 혼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7절에다 보면 천명이 내 왼쪽에서 넘어지고 만명이 내 오른쪽에서 넘어진다는 것은 전염병으로 인하여 사람들이 퍽퍽 죽어가는 환경을 말합니다 그러한 환경 속에서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나를 막아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사절의 말씀 보실까요? 사절입니다 시작 그가 너를 그의 기스로 덮으시리니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아멘 자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호하시는가 하면 하나님의 날개로 우리를 다 덮으신다 하나님의 날개로 우리를 덮으시는데 마치 새가 새끼새를 다 보호하는 것처럼 전엉하신 하나님이 그 큰 날개를 우리를 다 덮으시고 우리는 그 날개 아래에서 이 재앙이 지나갈 때까지 전엉하신 하나님 우리를 지켜달라고 전염병에서 우리를 지켜달라고 고통에서 우리를 지켜달라고 육체적인 아픔에서 나를 지켜달라고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보호가 확실해야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는 확신이 있어야지 기도하지 그냥 기도할 수가 없잖아요 오늘 10편 기자는 하나님의 보호와 심을 영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었어요 하나님이 나를 큰 날개 아래 나를 꼭 품어주시며 이 풍랑이 이 재앙이 다 지나기까지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에 그 속에서 하나님 앞에 강구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같이 해볼까요?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고백을 잊어버린 지가 참으로 오래되셨죠 말씀을 읽으면서 눈물 흘리며 아하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 사실을 잃어버린 지가 오래됐어요 내가 눈물로 기도하며 하나님 아니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셔야 합니다라고 기도했던 그 눈물의 절박한 기도를 잃어버린 이 때에 오늘 10편 기자는 전년병을 통하여 많은 재앙을 통하여 드디어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은요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다듬어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고난을 통하여 우리를 다듬어 가시는데 왜 다듬으시는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으세요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여러분을 통하여 놀라운 계획을 가지시는데 하나님께서 이 계획을 가지시는데 사람들이 그 계획을 따르지 않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고난이라는 방법을 보내신다 내 인생에 하나님을 바라봐야 할 인생이 하나님을 안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은 고난이라는 방법을 통하여 나를 훈련시켜 가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모든 고난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같이 해볼까요? 고난에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요 하나님은 고난을 통하여 우리를 토닥토닥 사람들에게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그 하나님을 모를 때는 원망할 수밖에 없잖아요 한 어천 마을에 남자들이 다 물고기를 잡으러 갔습니다 그런데 밤이면 돌아와야 되는데 그 물고기를 잡으러 간 남자들이 안 돌아오는 거예요 남편도 있고 아들들도 있습니다 남편이 안 돌아오는 거예요 아들이 안 돌아오는 거예요 하루가 지났습니다 이틀이 지났습니다 걱정되기 시작합니다 3일이 지났습니다 4일이 지났습니다 그 남편들은 아내, 자녀들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너무너무 걱정된 나머지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남편이 안 돌아옵니다 아들이 안 돌아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기도하는 상황에 한 집에 불이 나면서 그 어천 마을을 다 불태워버렸습니다 얼마나 눈물이 날까요? 남편이 안 돌아와서 눈물로 기도했던 그들이 설상가상으로 마을이 다 타버리는 안타까움을 가지고 목 놓아 펑펑 울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하나님 뭐 하십니까? 왜 우리에게 이런 고난과 아픔을 주십니까? 남편도 안 돌아와 힘들었는데 왜 이 집까지 다 태워버리십니까? 눈물로 기도하는 가운데 저 멀리서 개들이 하나씩 하나씩 도착하면서 남편과 아들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무심하시지 하나님도 무심하시지 이렇게 많은 집들을 다 태워버릴 수 있냐고 그때 그들이 고백합니다 저 멀리서 표류하며 길을 잃어버렸는데 어디선가 환한 불이, 환한 불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 불을 따라왔더니 여기까지 오게 되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지금 알 수가 없잖아요 내게 왜 이런 재난의 아픔이 오는지 왜 내게 이런 육체적인 고통이 있는지 왜 경제적인 문제로 이렇게 아파하는지 나는 알 수가 없으나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내가 펑펑 울고 있는 그 일로 인해서 누군가는 새로운 힘을 얻는 순간에 하나님의 큰 계획을 그들이 보면서 얼마나 기뻐했을까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통하여 우리를 자꾸자꾸 다듬어 가시는데 고난의 것은 축복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8절에 말씀해 보면 하나님께서 친히 악인을 보응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저 악인 때문에 내가 너무너무 힘든데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은 철저히 악인을 보응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또한 10절에 말씀해 보면 우리에게 화가 미치지 못하도록 재앙에서 장막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시다 13절에는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른다라고 말씀하면서 사탄을 무력화시키는 하나님이심을 요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을 통하여 내게 많이 주어지는 힘듦을 통하여 하나님은 고난 끝에 그들을 완전히 멸하시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인생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기도가 나오는 것입니다 끝을 알면 기도가 열립니다 같이 해볼까요? 끝을 알면 기도가 열립니다 끝을 알아야 기도가 열리는 것입니다 요즘 IBK 기업은행 광고를 보면서 제가 놀라운 일을 봤어요 여러분들이 하도 재미있는 이야기를 안 해준다 그래서 요즘 재미있는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보세요 기업은행의 광고를 보면요 중국의 극동지방에 자라는 희귀종인 모노 모소대나무라는 게 있어요 모소대나무 이 모소대나무를 보면 이 농부가 말이죠 이 모소대나무를 딱 심어가지고 씨앗을 심어서 계속 물도 주고 그름도 주고 하는데 4년 동안 3cm밖에 안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들 이상한 사람들이라고 아니 4년 동안 자라지도 않는 대나무에 계속 물을 주고 그름을 주고 공을 들이고 있으니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비웃고 조소를 해도 그 마을에 있는 사람들은 룰룰랄라리 행복해하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왜 저 사람들이 행복하냐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4년 동안 3cm밖에 안 자란다니까요 3cm밖에 안 자라는 이 대나무를 위해서 계속 공을 들이고 있으니 반대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 그들은요 4년 동안 3cm밖에 안 자란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5년째가 되는 날 하루에 30cm잖아요 그래서 6주 만에 15m가 되는 큰 대나무 숲을 이루는 거예요 보세요 끝을 모르니까 막 원망하잖아요 끝을 모르니까 이 끝이 어떻게 될지를 알지 못하니까 막 원망하고 아파하고 힘들어하는데 이 마을에 있는 사람들은 3cm는 4년 동안 밖에 안 자란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안 자라도 괜찮아요 안 자라도 행복해요 왜요? 5년째 되는 날에 쑥쑥 자라서 대나무 숲을 이루는 일들을 보고 알고 느끼기 때문에 그들은 기뻐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의 끝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내게 가장 좋은 것으로 내 삶을 축복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한 고난을 이겨가는 일들 중에서 가장 방해가 되는 존재는 사탄마귀입니다 우리는 지금 안전한 곳에 서 있다고 생각하지만 결코 안전한 곳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사탄마귀는 특별히 고난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리려고 우리를 유혹하는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통하여 나를 성숙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려고 하고 계신데 사탄마귀는 끊임없이 고난을 통하여 나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스 5장 8절에 말씀해 보면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두루다니며 삼킬자를 찬나니 그랬어요 사탄마귀는 두루다니며 여러분의 집에도 사탄마귀가 찾아옵니다 여러분의 직장에도 사탄마귀가 찾아옵니다 여러분의 스마트폰을 보는 순간에도 사탄마귀는 찾아옵니다 우리가 TV를 보며 후후 랄랄랄라 할 때도 사탄마귀는 찾아옵니다 두루다니며 두루다니며 부부 침실에도 사탄마귀는 찾아옵니다 두루다니며 뭐하기 위해서 삼킬자를 찾기 위해서 특별히 고난을 만나서 아파하는 사람들을 삼키기 위해서 두루 찾아오는 사탄마귀에 공격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생각해 보면요 실제로 하나님께서 내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 해놓고 생각해 보면 믿는 사람도 코로나 걸립니다 요셉이 하나님을 잘 섬겼지만 감옥 갔습니다 바네엘이 하나님을 잘 섬겼지만 사자굴에 들어갔습니다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고 해놓고 내 인생에 가장 좋은 것이 아닐 때가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사탄마귀가 유혹하기 가장 쉬운 전략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영적인 육체적인 영역보다 가장 조심해도 피할 수 없는 영혼의 영역의 지킴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내가 육체가 아프고 힘든데 하나님은 계속 아프게 만들어요 하나님 아니 하나님이 지켜주신다고 해놓고 왜 이거 해결하며 해주세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 육체의 아픔보다 더 소중한 영혼을 지키시는 분이에요 내 영혼이 무너지면 육체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 영혼이 무너지면 물질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 영혼이 무너지면 내가 가지고 있는 공적들이 다 무너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인생에 가장 중요한 영혼의 문제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심으로 영혼이 회복되면 물질도 회복되고 영혼이 회복되면 육체도 회복되고 영혼이 회복되면 관계도 회복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지키시는데 사탄마귀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 봐 하나님께 구하면 준다고 했는데 과연 받았어? 우리가 못 받았어요 내 마음의 시험과 낙심을 가질 때가 맞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요 영혼의 문제를 너무나 중요하겠습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내가 너무너무 잘되는 하나님의 사람이랄지라도 영혼을 잃어버리면 영혼의 구원의 문제를 잃어버리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지키시는데 내 영혼의 문제를 가장 우선순위로 지키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11절 12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11절 12절 시작 하나님께서 천사를 명해서 너희들의 발이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잘 보호해 주실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을 주셨거든요 너희들이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서라도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고 약속의 말씀으로 이 말씀을 주셨는데 하탄마기는 이 말씀을 바꾸어 역이용해서 사람들을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특별히 예수님을 먼저 공략했습니다 광야에 40일 금식하는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게 해서 그곳에서 뛰어내리라 성경에도 보니까 하나님의 천사가 그 발을 받쳐서 상하지 않도록 해 준다고 했으니 뛰어내리라고 말씀했을 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마귀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으시고 자신의 권능도 사용하지 않으시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만났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시험하려고 하는 순간이 많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라고 말하며 하나님을 시험할 때가 많습니다 오늘 사탄마기를 향하여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시험하지 말라 여러분 오늘도 이 시대도 많은 사람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입니까? 우리 마스크 없이 와도 된다 하나님이 지켜주시니까 예배드리면 하나님이 지켜주시니까 코로나 안 걸린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을 의뢰하는 것이 아니라 사탄마기 유혹에 넘어간 시험당한 것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 하나님 정말 내가 나를 지켜주실지 여러분 전속력으로 100km 되는 버스와 부딪혀 보세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그랬어요 여러분 성경에는 시험하지 말라라고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했는데 시험하라고 말하는 딱 한 구절이 있어요 바로 십의 일을 드리는 것이에요 십의 일을 드리는 부분에는 너의 하나님을 시험해보라 이렇게 말씀하지만 다른 어떤 곳에도 시험하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사탄마기가 우리에게 자꾸자꾸 말합니다 너 강구해도 아무 일 없지 너 이야기해도 응답 안 받고 있지 너 버림받은 거야 하나님은요 하나님은요 내 인생에 가장 소중한 것으로 내 삶을 축복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홀로 서지 못하고 하나님을 앞서지 못합니다 하나님 내 손 잡아주세요 하나님은 이미 내 손 잡고 계세요 내가 느끼지 못하는 것이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손을 잡으시고 내 인생을 붙잡으시고 이리로 오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문제를 만났을 때 자신의 정체성을 생각해 보세요 나는 정말 하나님 믿는 백성 맞는지 진짜 맞는지 내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감동하는 눈물이 있는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하나님 저 말씀은 나를 향한 말씀입니다라는 뜨거움이 내게 있는지 기도할 때 가만히 너무 힘들어서 기도하면서 내 눈에 눈물이 주르륵 그럴 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내 어깨를 토닥 두드리면서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와 함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세밀한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 맞는지 하나님의 그늘 아래 피하여 하나님 도와주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면 감사합니다 고난이 있을 때 끝을 아니까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서가는 용기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지 우리는 홀로 서지 못하는 인생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한순간도 설 수 없는 연약한 존재 저와 여러분임을 기억하며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